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우선 매수권자가 이번 주 안에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 EY 한영 회계법인은 지난 4일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안 프라이빗 에코티, ELBNT가 참여한 예비 실사를 마쳤고, 오는 11일까지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예비 실사에 참여했던 4곳의 인수 희망자 모두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접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는 계획대로 재매각 작업이 진행되면 이르면 오늘 8월 말쯤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